11월 25일 1% 즉 제로금리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금리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단계적으로 금리가 상승될 것을 예측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된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들 미리 세어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기준금리 추위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움직임이 없으나 앞으로 페이터링 통해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0.25%포인트 상승분에 대해서 보실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금리가 상승되는 추세를 예측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따라서 올해 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는 4%의 웃도는 3%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가 조금 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같이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을 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기준금리의 상승들이 예측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방향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지금 금통이 기준금리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적화나 현금 유동성이 너무나도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의 흐름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코로나의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또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실 수는 있겠으나 지금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인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풀어질 것이다. 경제 회복 전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양자 관화로 인해서 시중에 너무나도 많이 풀려있는 자금 유동성들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의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급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의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경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이후에 기준금리의 단계적인 상승을 예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라는 기준금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당장에 뭔가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활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차근차근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하지만 예전 10년 전만 비교를 하셔도 기준금리 자체가 5%, 6%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년에는 2% 상위하는 그 미만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단계적으로 영향이 그나마 덜 받을 수 있는 단계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들 굉장히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이자 부담에 그런 증가 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의 금리 가격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소요될 수 있는 금액, 취득하는 데 필요한 세금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 경비라든가 대출을 받고 부입을 했었을 때의 그런 이자 부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면서의 그런 가치보다도 낮아지게 됐었을 때는 당연히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금액이 부동산의 가치보다 작게 형성이 됐었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반대가 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금리와 연관성들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너무나도 급격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대기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공급되거나 매도하는 물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년이라든가 내후년까지 봤었을 때 이런 금리들이 꾸준하게 상승한다면 어떤 물건, 어떤 지역들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격들이 떨어지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소요 금액, 경비 부담의 영향들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과 대상들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 이번 종부세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금이 몇 천만 원 이상 나오신 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이런 세금적인 부분 공시가격의 상승과 종부세의 그런 상안들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출을 좀 많이 활용해서 내 능력 밖의 그런 대출이라든가 또는 상황의 그런 능력에 제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와 과잉 대출 구성을 했었던 대상자들은 경비 부담에 대한 영향들이 크게 다가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주택을 팔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좋은 그런 지역들에 있는 부동산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조금 내가 먼저 팔아야 될 것들 즉 중심 지역과 좋은 인기 있는 부동산이 아닌 외곽 지역이라든가 또는 가격 상승이 좀 덜한 이런 부동산들을 처분하게 될 것이고 대출을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으로 내가 가지고 갈 것들 외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도하게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매도자가 대기 수요보다 많아지는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 즉 먼저 팔게 되는 지역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금리라든가 이런 소요금액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직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가격의 하락들은 중심 지역이 아닌 조금 더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만큼 공급이 더욱더 많아지고 수요자가 적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양극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과거를 좀 둘러보셔도요. 여전히 저금리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새롭게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에는 이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크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라든가 이런 거래량에 있어서의 영향들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비한 대출의 축소 그리고 또한 안정성의 그런 확보들이 지금 시점으로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또는 신용대출이라든가 고금리 대출들을 통해서 뭔가 투자를 하시거나 대출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영향은 지속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차별화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잘 선별하시는 작업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왔었을 때 그래도 항상 부의 이동과 부의 축적은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위기에서 어떤 집이 어떤 집과 어떤 지역들이 떨어질 것인가를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이런 남는 집이라든가 또는 좀 좋은 지역들의 선호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누가 매수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즉 누가 매수하는 것은 대출을 조금 더 덜 활용하시거나 또는 현금 유동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 좋은 지역들을 매수하는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의 이동이라든가 주택의 보유의 그런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왔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지역, 안전한 그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또 매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철저하게 짜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